우리나라의 조약체결 절차라고 하는데요. 필요성을 검토하고 교섭하고 확정해서 국내 절차를 이행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서 교환 또는 기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번, 조약 내용의 교섭 및 확정 단계에서 정부 간 국제기구는 참여할 수 있죠. 가단계에서 해당 조약에 포괄적 구속력이 발생한다. 이미 조약의 효력은 가단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죠. 이 모든 절차를 맞춰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요. 또 조약에 대해서는 포괄적 구속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. 포괄적이라는 것은 널리 널리 효력이 미친다는 뜻인데요. 국제법의 법, 법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가 있죠. 조약과 법의 일반 원칙과 국제관습법이 있다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건 법의 일반 원칙과 관습법만이에요. 조약은 포괄적 효력이 없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. 나 단계에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이 이뤄진다. 국회가 하는 건 비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고 비준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. 그래서 다 체결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가 맞는 말이고요. 라이오에 대한 조약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야겠죠. 그래서 오른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